의외로 부지런한 타입이네요, 사장님. 사장님, 사장님, 사장님. 델타 세븐 내사과의 카엘 시청자 여러분, 그러니까... 델타 세븐 내사과의 카엘원입니다.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델타 세븐 내사과의 카엘원입니다. 델타 세븐 내사과의 카엘원입니다. 델타 세븐 내사과의 카엘원입니다. 델타 세븐 내사과의 카엘원입니다. 델타 세븐 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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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의 질수와 평화를 위해! 소원 받겠습니다. 내일 엔터테인먼트의 최인어라고 해요. 초면에 실례되지만, 사장님께 협업을 제안 드리고 싶네요. 아, 이건 복지 많은 일입니다. 이곳이 새로운 부임지인가?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말은 잘 부탁하네요. 휴식은 게으르게, 각전은 신속하게. 시청자 여러분! 그러니깐... 미안... 저 오늘부터 이 회사에서 일하게 됐는데요. 잘할 수 있을지 지켜봐 주시면... 그, 사장님! 구독자 미션인데... 잠깐... 같이 카메라 좀 봐주시면... 안될까요? 반가워! 이 회사 데이터베이스를 열어보니까 아주 흥미롭더라고? 가까이서 구경 좀 하려는데, 괜찮겠지? 고 However... 간편했겠지? 버릇.. 롤.. Open дв위에 geschm finished. 내가 제일 모르는 역할과 모든 역할을 좀 변하는AKE 피드룹이 생기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